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제 생각에 미술계에 굉장히 만연해 있는 오랜 시간 동안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스라이팅은 신기하게 예술가가 당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예술가들끼리도 서로서로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 같아요. 마치 약간 북한의 주민들이 서로 감시를 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 가스라이팅을 시킨 고위층들은 벤츠 타고 다니면서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사실 그러한 사람들을 되게 좀 안 좋아했는데 나이를 먹으면서 보다 보니까 제 생각에 좀 더 확신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좀 젊으신 분들이면 제 얘기를 듣고 좀 생각이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보니까 40대가 넘어가면 자신의 생각이 잘 바뀌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뭐냐면은 가장 쉬운 예를 들 수 있는 게 얼마 전에 이승기의 사건이 있었죠. 지금까지 음원 수입 같은 거를 한 번도 정산을 받지 못했었던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뭔가 예술가들, 미술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인데 박수홍 씨 사건도 있고요. 예술가가 그런 거에 대해서 세메 밟고 경제관념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승기 씨가 정산받지 못해가지고 정산받은 것도 욕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네가 그거 정산 안 받아도 다른 일반인들보다 돈을 훨씬 더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 근데 그게 저는 이승기 씨가 이번에 기부를 한 게 그런 의미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정산받은 50억을 전부 다 기부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 내가 일반인들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맞는데 그 돈의 권리는 나한테 있는 거고 그 돈이 나한테 입금이 돼서 내가 더 부자가 되려는 게 아니라 정당한 나의 돈을 받고 내가 그거를 기부를 하든 안 하든 그거는 내 마음인 거잖아요. 마음대로 누군가가 떼먹을 수 없고 제가 이 얘기는 사실 여러 번 했었던 것 같은데 뭔가 작가들에게 돈을 넘어서는 뭔가에 따른 가치를 강조를 하면서 돈 얘기를 하거나 경제적인 거 얘기를 하면 굉장히 나쁜 사람, 너는 순수하지 못해 이런 사람으로 치부를 시키는 거는 정말 정말 그런 사람들하고는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꽤 많은 부분에서 우리나라에서 그런 분들이 차지하고 있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 분들 얘기를 잘 들어보고 평소에 생활하는 것들을 보면은 전혀 이제 언행 일치가 안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물론 뭐 전부 다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맨날 그냥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술을 먹으면서 그냥 막 잘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냥 무조건 씹는 거예요. 아, 쟤는 뭐 돈에 미쳐가지고 저렇게 하고 뭐 어떻게 하고 그러는데 근데 본인들도 소고기 먹고 네, 제가 봤을 때는 돈을 더 밝혀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까지 되지 못하니까 그 사람을 까면서 뭔가 자신의 자존감을 올리려고 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근데 또 그게 나이 든 사람들이 있고 실제로 좀 괜찮은 잘나가는 작가들한테는 그런 얘기가 잘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너무 아쉬운 거는 그럼 맨날 젊은 사람들 데려다 놓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면은 젊은 분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정의로워 보이고 멋있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또 그런 거에다가 보면은 또 그렇게 해서 좀 따라다니는 그 젊은 여자분들한테 막 찝적거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런 건데 제가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겠는데 어떤 평론가였는데 제가 어떤 회장님하고 같이 그 평론가랑 뭐 여기저기 다른 작가님들이랑 밥을 먹은 적이 있어요. 뭐 회장님이 밥을 사주셨는데 저는 밥을 사주면은 되게 고맙잖아요. 네, 그래서 뭐 술도 먹고 이렇게 잘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그 평론가 분이 저를 아, 저 자식은 어, 저 돈 많은 사람에게 아부하는 아주 그냥 나쁜 놈이다. 이런 식으로 좀 매도하더라고요. 근데 본인도 회장님한테 술이랑 밥을 얻어먹었거든요. 그래놓고 나중에 보니까 요즘 뭐 예쁜 젊은 작가들 있는데 어디 같이 여행가서 술 먹자.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제가 제일 제일 싫어하는 부류인데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잘 미화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 사람은 돈이 아니라 진짜로 뭔가 예술적인 가치를 추구를 하고 굉장히 학식이 높고 모르겠어요. 학식이 진짜 높은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본인들이 이거는 이 작가는 예술가고 이 작가는 예술가가 아니다라는 거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근데 실상 들어가 보면은 자기한테 비위 잘 맞추고 자기랑 친한 작가는 예술가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뭐 돈을 잘 벌더라도 잘 나가는 작가들에도 자기한테 굽히고 들어와서 굽신굽신 하는 사람은 그래 너는 내가 예술가로 인정해 주겠다. 그러고 아닌 거는 예술가로 인정을 안 해주고 뭐 좀 더 잘 잘 나가면은 좀 어떻게 위치에 있을 수 있겠지만 위치에도 있지 못한 사람들은 진짜 그냥 가난한 젊은 작가들 데리고 스스로 이제 혼자 왕노릇을 하면서 예를 들어 젊은 작가가 어디서 돈을 벌어왔어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막 비판하면서 그 젊은 작가한테 얻어 먹어요. 저는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가치관에 따라서 좀 이렇게 없이 살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야 너는 여유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느냐 근데 그래도 이제 그 나이나 아니면은 위치에 따라서 내가 나보다 어린 사람이 있으면은 좀 밥도 좀 사주고 내가 윗사람이면 밥도 좀 사주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돈 버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면서 자기보다 더 가난한 젊은 사람들한테 얻어 먹어요. 그건 좀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야 내가 나이는 먹었지만 이렇게 정의롭고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살면서 나는 돈이 없다. 야 최승연 너는 돈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돈이 없다. 아니 그러면은 그 젊은 작가들은 돈이 있나요? 네? 선생님 선생님 하면서 따라다니는 그 젊은 작가들은 그 작가들은 더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근데 박생님은 돈을 너무 좋아해요. 옛날에 이런 얘기도 했지만 예전에 이렇게 군부독재와 싸우면서 이렇게 민중미술을 하시고 그런 분들 중에 정말 좋은 의도를 하신 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보면은 야 저분은 정말 사업가인데 사업가인데 약간 그 진짜 막 김정은 같은 사업가 전두환 같은 사업가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자신의 작품이나 뭐 이렇게 자신의 아이덴티티는 정말 이런 뭔가 이렇게 좀 정의롭고 사회주의고 이런 거 하는데 밑에 일하는 제자들이나 직원들한테는 돈도 안 주고 야 너네 그렇게 돈 밝히면 안 된다. 야 나 때는 200만 원이 뭐야 100만 원도 안 받아도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했다. 라고 하면서 임금 채부를 하고 돈도 안 주고 돈 달라고 그러면은 야 너는 돈을 그렇게 밝히는 이 자본주의의 이 나쁜 놈을 막 이러면서 근데 이 사람도 생활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생활은 해야 되면은 이제 나간다 그러면은 배신자 이런 식으로 낙인을 찍어놓고 저는 그러한 분들의 그 가스라이팅에 또 약간 세뇌가 돼서 스스로도 작가들끼리도 야 쟤는 뭐 돈 밝히고 막 이런다 이렇게 이렇게 막 하는 스스로 그런 거를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누구나 소고기는 먹고 싶어하고 좋은 작업실 자기 작업실에서 좀 여유롭게 작업을 하고 싶으면서 근데 그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지속적이지 못하다 라는 거죠. 결국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예술계나 다른 데나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서로서로를 인정하고 서로서로를 배려하고 해야 되는데 뭐 작가가 갤러리를 적으로 돌리고 컬렉터를 적으로 돌리고 뭐 하면서 좋은 일 있을 수 없잖아요. 서로서로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서로서로 정도를 지키면서 이렇게 거래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미술시장이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미술시장이라는 건데 무슨 사상체제가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우리는 사치품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안전 끝판왕에 있는 게 미술시장인데 거기다가 이상한 논리를 들이대면서 젊은 작가들이 스스로 내가 이렇게 돈을 벌고 하는 거는 나쁜 짓인가 라고 뭔가 돈 버는 거에도 죄의식을 갖게 하고 어떻게 보면 합리화일 수도 있겠죠. 본인이 잘 안되고 하면 저 돈 잘 버는 사람들은 다 뭔가 나쁜 짓을 저질렀을 거고 뭔가가 있을 거야 악의 구렁텅이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맨날 술 먹고 술 먹으면서 그런 얘기 해봐야 작품을 좋은 작품을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맨날 술 먹으면서 욕하고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거나 내 처지가 나아지는 거는 아니란 말이죠.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게 이승기 씨나 박수홍 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워낙에 돈을 많이 버니까 그게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데 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돈이 적을수록 경제관념이 엄청나게 있어야지 내 몸을 건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예술가는 그런 거를 잘 몰라야 된다라는 스스로 가스라이팅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뜯어먹히면서 자기 실속을 못 챙기고 저는 어떻게 보면 정말 정의는 내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게 정의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데 다 뜯어먹히고 경제관념이 없어서 결국에는 내 가족 내 자식들을 밥을 굶기면서 사는 거는 그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나쁜 짓을 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상한 그런 사람들의 가스라이팅에 당해가지고 가족들에게 소고기 한 번 사주지 소고기가 아니라 흰쌀밥이라도 사주지 못하는 거는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본인 입장에서는 나는 뭐 그렇다고 하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한테 밥도 안 사주고 영양실조가 걸리면 그거는 사실상 학대인 거잖아요. 물론 요즘엔 세상이 많이 바뀌었고 그런 거에 빠져드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기는 하지만 아직도 많이 남아가지고 젊은 사람들 데려다 놓고 막 그런 이상한 정의론을 하면서 그렇게까지만 하면 모르겠는데 젊은 사람들을 뜯어내고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은 참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내가 묵묵히 작업을 하면은 언젠가는 알아줘서 내가 갑자기 부자가 되고 좋은 집이 생기고 그러고 좋은 작업실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예술가들이 실제로 저분이 지금까지 작업이나 뭐 가수든지 뭐든지 활동으로 인해서 번돈이 엄청 많을 텐데 노년이 되거나 그랬을 때 되게 불쌍하게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꾸준히 엄청나게 잘나가서 엄청나게 돈을 잃어도 계속 잘나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예술가들이 너무 자기가 그런 거에 대해서 무지해야 된다라는 게 정의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를 준비를 못해놓고 사기를 당하든 다 잃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실제로 나이가 들고 하면서 돈도 없고 작업실도 없고 집도 없고 하면은 그게 내 작업을 못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이거든요. 내가 돈을 바라지 않고 그냥 작업만 한다고 해서 어디서 작업실하고 물감이나 이런 값이 툭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로 작가끼리도 그렇지만 갤러리나 뭐 이런 큐레이터 선생님들도 이상한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작가가 가난해야 된다. 본인들은 맨날 부자들 상대하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상하게 실제로 그리고 우리가 아는 유명 작가들 중에 우리가 너무 고후나 이런 사람들을 부각해서 그렇지 가늠했던 예술가는 거의 없어요. 어떻게 잘나가는데 가난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무튼 경제에 대해서 알고 적어도 내가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겠다 이런 게 아니라 내 집을 마련을 하고 내 작업실을 마련을 해서 내가 안정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한다고 하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작업을 열심히만 하고 있으면 알아서 누군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가 있죠. 내가 배우자나 가족을 잘 만나서 내가 그런 거 전혀 몰라도 그 사람이 알아서 잘해가지고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옆에서 지켜봤을 때는 저 사람 남편이나 마누라가 그런 거를 잘해가지고 되는구나 아니면 부모님이 잘해서 그런데 이 사람은 잘 모르니까 자기는 가만히 있어서 그냥 작업만 열심히 했더니 집도 생기고 뭐도 생기던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그래서 누군가가 그렇게 잘해줘가지고 잘 살고 있으면 괜찮은 건데 내가 신경을 안 써도 뭔가 잘 돌아간다는 건 누가 대신 해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잠자고 살 수 있는 거는 누군가가 이제 군인으로 증병돼서 나라를 지키고 있으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살고 있는 거지 그냥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나 뭐 북한군이 쳐들어오지 않던데 이건 이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내가 그냥 신경 안 썼는데 잘 뭔가가 돌려간다는 거는 누군가가 잘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예술가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노동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뭔가 보호에 그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처럼 본인 스스로가 모든 걸 책임져야 되는 가장이 있다라고 하면 가장이라고 하면 내가 그런 거에 대해서 무지하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가족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나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봐요. 본인은 순수하고 정의롭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라면 그게 과연 옳은 것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내 작업한테도 어떻게 보면 못할 일이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작가로 잘 되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생각이 잘 바뀌시지 않으니까 돈도 되게 잘 벌고 작업도 비싸고 한데 막 이렇게 생각은 이제 변함이 없어서 약간 본인은 막 호당 50만원 막 100만원 해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서 젊은 작가들이 좀만 돈을 벌면은 작가가 그렇게 돈을 밝히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니 그렇게 돈 욕심이 없으시면 왜 이렇게 호당가격이 비싸신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저는 이게 그렇게 해서도 어떤 잘 풀리고 자기 인생 잘 살면 되겠지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젊은 작가들한테 자꾸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이상한 거를 심어주고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 경제 그리고 자기 돈 자기 작업은 자기가 지켜야 되는 약간 야생같은 작업의 세상인데 그 사람을 선동해가지고 뭔가 좀 돈 벌고 돈 모으고 집 사고 막 이런 거는 나쁜 짓이다라는 거를 자꾸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가만히 냅뒀으면 작업 잘했을 사람인 것 같은데 맨날 이상한 사람들 따라다녀가지고 술 먹고 막 하면서 좀 안되신 분들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돌아봤었을 때 정말 좋은 가능성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사람이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비슷하게 흘러가더라고요 실제로 자기가 인생 세상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내가 생각을 바꾸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데 내가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 보이기는 하니까 그래서 약간 정신승리를 하시고 약간 이상한 나르시슴에 빠지고 그리고 그냥 잘돼가는 사람들 무턱대고 욕만 하고 하면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작업에 대한 고찰을 하고 연구를 하고 하면서 발전이 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내 작업이 부족한 게 아니라 세상이 잘못된 거다 라는 식으로 생각이 굳혀져 가면 그러면 그 지금까지 내가 작업을 인정을 못 받았었는데 갑자기 뭔가가 잘될 가능성은 더 멀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분들하고 가끔씩 얘기를 해보면 약간 터무니없는 상상들을 가지고 계세요 갑자기 내 작업이 막 1억 원이나 몇억 원에 팔려가지고 내가 갑자기 몇억 원을 벌 것이다 그런 일은 거의 불가능할 뿐더러 사실 그게 내가 갑자기 몇억 원의 돈을 한꺼번에 번다라고 하면 그게 경제관념이 없으면 그 돈을 지키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결국에는 내가 얼마의 돈을 버는 것보다 그러한 지식이나 경제관념이 있어서 그걸 어떻게 지키고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불려가느냐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이 부자가 되고 부자가 되지 않는 부작관이 아니더라도 내 작업을 할 수 있을 정도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제가 그래서 물론 저 스스로를 위한 것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좀 경제에 대해서 작가들이 내가 뭐 주식고수가 돼서 무슨 단타로 돈을 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최소한 자기가 번 돈은 지킬 수 있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아서 좀 내 작업은 지킬 수 있을 정도의 개념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경제 얘기도 좀 많이 올리는 겁니다 물론 제 채널에서 가장 인기가 없는 파트이기는 하지만 네 어쨌든 간에 뭐 새해가 되고 마흔이 되면서 지금까지 지나온 20대 30대들을 보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봤고 이제 40대가 되어서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답 생각은 비슷해요 그런 사람들한테 아직도 묶여있고 그런 생각에 좀 사로잡혀 있는 분들을 보면 좀 안타깝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멋있는 그 진보의 최전선에 있는 분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못 나서 네 자기가 굉장히 그러면은 사상이나 이성적인 거 이런 거는 되게 높아서 가진 재산이 없는데 그런 걸 이용해서 하나 제가 제일 싫은 게 그래서 젊은 여자 작가 분들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왜 하나같이 다 그러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거 되게 되게 싫어하거든요 아무튼 이승기 씨도 박수홍 씨도 그렇고 그분들이 유명하니까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유명하지 않은데 그렇게 되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술가 분들이 그런 순수성에 대한 강박증 강압 사람들의 강압 이런 거에 의해서 자기 재산을 지키지 못하고 가난하게 되시는 경우들이 네 하여튼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